휴의 힘내요. 듣고 왔습니다. 오늘 편지 읽어준 남자는요. 충남 아산시에서 보내주셨고요. 다미 양이 아버지께 쓰셨는데. 지금 다미 님의 또 아버님이 라디오를 듣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김다미 씨가 콩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제 편지네요. 근데 어제 아빠가 사고가 나셨어요. 다행히도 다치시진 않았는데 어제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유류 보내주셨습니다. 아 정말? 그래도 다치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. 어쨌든 저희 편지 주신 다미 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. 콩 문자도 고마워요. 오지은의 서울살이는 저의 끝곡으로 준비했고요.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내일을 약속 드릴게요. 키스 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. 서울살이는 조금은 외로워서 친구가 많이 생기면 좋겠다 하지만 서울 사람들은 조금은 어려워서 어디까지 다가가야 할지 몰라 서울 살이는 조금은 힘들어서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앞에 앉은 사람 쳐다보다가